손동훈 씨랑 이호원 씨는 이제 재희, 국중 재희 역할, 이정재 씨 역할이죠. 이걸로 떴잖아요, 우리 이정재 씨가. 이정재 씨 역할이 원래 검도하잖아요. 여기서도 그래요, 죽도. 네, 죽도. 죽도. 그건 살려야지. 엄청 멋있어, 진짜. 정말 멋있어. 사실은 모래시계에서 이정재가 우리 속된 말로 우리가 다 가져갔어, 그때. 젊은 쪽은. 그런데 누가 멋있어요? 둘 다 너무 멋있는데 이 친구들이 확실히 아이돌이어서 안무 씬들 이렇게 나갈 때 금방금방 하더라고요. 그럼요. 정말 좀 많이 놀랐어요. 둘 다 시대의 축구예요. 애들이 이렇게. 시대의 축구는 뭐하니? 그렇죠. 너무 잘하더라고요, 진짜. 이거를 한두 번 딱 맞춰보더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더니 진짜 딱 하더라고요. 그거 한번 느낌 한번 좀 보고 싶은데. 곰도요? 네, 곰이 있나요? 곰이 있어? 아, 시즈가. 시즈가. 포현 좀 구해주고 막 이거 있잖아. 그런 게 있어. 손동은. 그럼 이거 되는 거죠, 시즈? 하늘에서 봤다, 이렇게 참. 아, 오는 거 아니야. 아니, 이거 약간 스타워즈 느낌인데, 역시. 약간 느낌이에요, 그래요. 아, 여기 제가 이거 치는 곳마다 시즈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? 어, 해드릴게요, 해드릴게요. 제가 한 열두 명이랑 싸우고 있는데. 치고 나가는구나. 네. 자. 하나, 둘, 셋. 넷. 넷. 다섯. 다섯. 운다, 피한다. 여섯. 운다, 때린다. 여기, 여기서 이제 와. 피한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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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열두 명이. 자, 똑같은 거 호원이 한번 보자. 똑같은 거, 똑같은 거. 어, 너마 똑같은 거. 어, 너마 똑같은 거.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실제 이거는 딱 CG 붙여줄게. 붙여주세요. 자. 오우. 니네 라트를 매우 믿는다. 많이 믿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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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려. 이게, 이게 사람이 있으면 멋있어요. 아, 그려. 네. 열 두 명 다 써. 이것도 싫어 짤이잖아. 이거 뭐하는 짓이야. 너 이리 와서 쓰라고. 시킥. 치킨 열두 마리 먹는 거 한 번. 어때요? 치킨먹고. 치킥. 이게 오려. 형 실험적이네. 실험적이야. 햄버거 여섯 개 치킨. 파워파고 나서 많이 깎네. 햄버거 여섯 개 치킨 여섯 개? 치킨 여섯 마리. 자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야. 아니. 장소?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. 형 그냥 한 마리야. 형 지금 이빨 빼가지고 정신이 없어 지금. 이빨을 어떻게 시켜. 자기 빨라졌네요. 정말들을 정말 맛있게 먹네. 형 오늘 출혈이 출혈이 심한 것 같은데.